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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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촬영하면서 진짜 웃겼으니까 그거 진짜 기대해주세요 저는 약간 웃긴 거 나오는 거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다렸던 건데 근데 금방 나오겠죠? 거북목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왔죠? 저희가 좀 늦게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해야죠? 음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요. 아, 쎄 쎄.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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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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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지금 프로틴 이거 먹어가지고 약간 자꾸 여기 걸리긴 하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색하게 하, 헬로,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캄캄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 달래. I'm not 달래. I don't know anymore.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까요?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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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오케이. 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색하게 하 hello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달래 주워 안아달래 I don't know anymore I don't know 고민하게 돼 내 나 혼자서만 이 생각할까 가끔 힌트인지 나를 갖고 노는 건지 왜 뭘까 나도 잘 모르네 애를 쓰고 있네 Cause of you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것 맞지 나는 어떡해 돌아버릴 것 같아 정신 차려야 하지 나는 어떡해 오늘도 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짜증나면서도 네 얼굴만 봐도 내 거라는 걸 충분히 느껴 원한다면 날 사랑한다면 baby 그냥 tell me it's okay 낮에는 이랬다 밤에는 저랬다 깰 수 없는 너라는 게임 그때도 나를 좋아한다 했잖아 새벽에 연락한 거는 좀 뭐야 샤워 off my face off my face 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One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light's but the night's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out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 my vision It's your word and I'm just didn'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n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n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to do it But I'm forever running by you 아 눈 나갔다 너무 쎉 저는 요즘에 그 저스틴 비버의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는데 진짜 많이 듣는 노래가 아니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요즘 저스틴 비버의 레즈아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진짜 좋아해요 저스틴 비버의 레즈아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진짜 좋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진짜 많이 즐겨듣는 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벌써 2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녕. 아 맞다. 사실 콘서트 홍보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저희가 콘서트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일본 콘서트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무대들로 구성되어 있고 멤버들 다 열심히 준비했고 모든 스태프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뭐가 다를까 과연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공연을 보시면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주 자주 찾아뵐게요. 저기 뭐야. 솔직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제가 좀 내성적이라 이렇게 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 캐럿분들 이제 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허랑해. 굿밤.